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TNR 바이오팹 세계 3대 3D 바이오 프린팅 업체입니다. 목표가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정권 기준으로 해산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NR 바이오팹, 1년 전에 단기순위가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위가 주가를 비교하는 포드 CBMPR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드멘탈은 좀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3.44% 주주 현황에서 유는수의 2인이 31.92%니까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편이고요. 운영사비 보유 현황은 올해 6월 기준으로 KB자산운영, KDB자산운영, 코레이트 자산운영이 물량들을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2013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2018년도에 기술특례로 기술성장으로 고소하게 상장됐습니다. 3D 바이오프린팅을 기본적으로 해서 바이오잉크도 자체적으로 상용화를 한 상태고요. 향후에는 오가노이드라든지 3D세포치료제, 인공장기까지 목표를 해서 진행하는 기술력은 세계에서 1,2,3 안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봐 드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올해 6월달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65.7% 주로 꽤 영업이 가고 단기순위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자본조달을 해서 유동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137억 현금 및 현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153억 장기금융자산은 79억이니까 합쳐보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유동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익인여금에서는 결손상태가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표에서 보면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자금은 재무활동으로 좀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부율, 단기 재무상태는 건전한 편이고요. ROE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기술성장으로 이제 코스닥에 들어오는데요. 한 두 번 전조 시도했다가 이제 거래소에서 상용화 어떤 우려감이 있다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윤원수, 이분이 이제 70년생이죠. 부산대 졸업하시고 포항공대, 여기 이제 박사 특이한 것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회사도 이제 건물이 여기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TNR 바이오팩 대표와 겸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 이상의 주주에 보면 한국투자바이오글로벌펀드와 이 회사 이제 같이 이제 창업을 했던 CTO, 심진영, 이분하고 이제 지분이 이제 같이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체가 올해 8월달에 지금 나왔죠. 350억인데 이게 내년도 8월 이후에 이제 전환청구가 됩니다. 이 전환가액이 47,890원 그래서 전환가능주식수가 73만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10월달 10월달에 두 번 정도 이 전환우선 주식수 이 부분이 이제 좀 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환청구가 다음달에 전환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행할 주식수가 한 200만주 되니까 이런 어떤 물량부분이 10월달에 나올 수 있다. 이 전환이 되어서 보통 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의 어떤 자금들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시설자금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 이제 돈을 좀 사용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 관련되는 스타크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행사기간이 올해 이것도 보면 9월달에 나오는 어떤 물량들 할 수 있는 행사기간 그리고 2023년도 있죠. 그래서 이제 행사 가격이 굉장히 낮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래서 내부의 이제 임원들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 하는지 하게 되면 공시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R 자료는 최근 보다는 좀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IR 자료를 좀 기반으로 살펴봐 드리면 이분이 좀 이제 기술에서는 거론적인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다. 기술 고문이시고 포항공과대학교 이제 교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조동우 교수님 아래에 이제 윤원수 심진영이 당시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한 15년 이상 이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하면서 기술의 어떤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 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들을 이전받아서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진영 이제 창업자는 이제 윤원수 창업자의 뭐 이 후배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재미있는 건 다 이제 기계공학과 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바이오랑 정목한 이제 부분이 이제 TNR 바이오팝의 어떤 특징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화의 시작은 이제 스케폴드 본래 이제 오류기기로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나아가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3D 프린팅 기술로 안면 윤곽 재건술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품에 보면 뭐 TNR 메시 뭐 나시알메시 뭐 오비탈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직재생용 인공지지체 이걸 뭐 스카폴드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뭐 이 뼈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넣어줘야 할 때 보통 이제 자가 같은 경우는 골반이나 엉덩이뼈 이런 걸 잘라가지고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시간도 많이 들고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고 그 외에 이제 인공지지체 관련된 부분에 뭐 실리콘이라든지 티타늄 같은 것들을 이제 연골 수술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몸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FDA 승인한 이 폴리카 프로락톤하고 이 3인산 칼슘 요게 한 2년 징도 2년 징도 지나면 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조직 재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일 복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런 어떤 이제 스캡폴드 관련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 인공장기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3D 세포 치료제까지 가고 있는데요. 2019년도 영국의 이제 엑스켈럴사로부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일목의 일종의 이제 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기존에 하는 깁스 같은 거 이거 대체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국내 독점 생산 판매권을 획득을 좀 해서 좀 사업에 좀 다양성을 좀 했고요. 본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의료기기에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 유사체입니다. 이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임상에 이제 동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 부분들을 동물 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오가노이드죠.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에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요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잉크 관련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했거든요. 이 바이오 프린팅 관련되는 부분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최근에 이제 3D 형태로 세포 치료제로 신근경색 치료제와 연골 재생 뭐 그 다음에 인공혈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체용 장기 프린팅 관련되는 개발 여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최근에 좀 부각되면서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에 단계 또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에서 치료제 업체로 확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잉크 관련되는 부분들은 잉크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잉크가 될 수 있는데 이 바이오 프린팅에서 보통 이제 3D 프린팅에서는 이제 재료가 보통 이제 쓰여지는 게 그 뭐 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뭐 석회라든지 잉크 이런 것을 쓴 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에서는 뭐 줄기세포 콜라겐 이런 것들을 보통 쓰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DECM ECM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세포의 기질인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꼼꼼하게 메꿔주는 요런 어떤 걸 세포의 기질이라는데 앞에 D가 들어가 있잖아요. D 셀러라 라이저더 이렇게 되는 것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세포의 기질만을 남겨가지고 생체에 적합한 우선 재료를 만드는 어떤 기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상용화 해서 뭐 세계 1위 화장품 회사 로레알 쪽으로도 이제 바이오 그 잉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ECM 바이오 잉크하고 세포와 결합해가지고 3D 바이오 프린팅 형태로 이제 3D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쓰이고 인공 피부 혈관 뭐 간조지 요런 것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 회사가 그래서 최종적인 인체 장기 대체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실 줄기 세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접에서 첨단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가 있는데 그 줄기 세포의 어떤 단점들도 이 회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이제 이런 3D 바이오 프린팅 기기까지도 제조를 하고 재료인 바이오 잉크 같은 경우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어떤 플랫폼 어떤 분위기들을 지금 내고 있지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KGMP라든지 CGMP 관련되는 부분을 검증한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DECM 관련되는 세포 프린팅용 생체 재료인 바이오 잉크를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존슨앤젼스라든지 독일의 비브라운사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 기술 특허나 논문을 보고 찾아와서 MOE라든지 공동 개발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8월 달에도 보면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이식용 인공기관 개발 성공 그래서 인공기관 호흡기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해서 자 이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이라고 IND 승인을 받은 제품이니까 자 이런 어떤 기술력이 향후에도 임상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의료기기 회사가 지금 임상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이제 치료제 회사의 어떤 전환을 학장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장기 유사체 관련해서 뭐 간도 보면 보통 이제 간이 손상을 하면 이 뭐 간을 이식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간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주사로 넣어서 하는데 이게 줄기세포가 10% 정도 남지 않은 효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걸 좀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런 줄기세포로 아예 원료를 넣어가지고요 신체 부위 형태로 이제 프린팅해서 직접 넣는 개념으로 3D 바이오 프린팅 형태로 이제 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SF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TNR 바이오팝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D 세포 치료제 보통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체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이제 하면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할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의 어떤 체내 잔존율이라든지 생존율이 낮아서 좀 효과가 미흡했는데 3D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조직 특이적인 어떤 바이오 잉크와 세포를 혼합해가지고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을 하면 손상댄 조직의 줄기세포의 어떤 전달이라든지 생차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재고가 되고 올라가고 치료라든지 재수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나났던 치료효과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살펴봐 드리면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이제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계속 부진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 주가가 6,500원에서 올해 8월달에 거의 9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는 템백어 종목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 남지되서 주가가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볼린저벤트 하단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중심 가격은 한 6만 3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6만 3천원대가 중요한 라인이고 이 부분들을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목이 다음 달에도 이제 뭐 전환우선주의 어떤 주식 전환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뭐 한번 올라가면 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 같으면 이 구간들이 있죠. 박스권 하단 구간 정도에서 한번 만약에 기회를 주면 이런 부분이 한번 볼 수도 있는 자리일 거다. 그래서 보유자와 진입자의 어떤 관점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봉을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급등을 작년에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요. 연말이율도 줄였죠. 그리고 올해 4월달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만원대에서 급등을 다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4만원 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6월달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거의 여기서도 올라간 게 몇 배가 올라갔죠. 2만원대에서 9만원대니까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흐름이니까 상당히 어떤 그 흐름인데 조금 외국인들은 이제 보유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월달 이때 이제 올렸던 부분들을 좀 낮췄다가 올라가면서 차익 매도를 좀 실현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지분을 늘였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7월달부터는 조금 이제 물량들을 좀 차익도 좀 던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지금 뭐 없고요. 이 줄기세포 치료 다음에 어떤 보안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마치 이 바이오험에서 세포 치료제의 어떤 다음에 RNA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 부각되듯이 이 줄기세포 치료의 어떤 단점을 커버하는 형태가 이 TNR 바이오펩이 좀 노리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오가노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오가노브인데 이게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2013년도에는 한참 주가가 높았을 때는 뭐 230달러까지 뭐 있다가 지금 거의 고가 대비해서는 97% 정도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줄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그렇고 미국의 회사인데요. 스웨덴 쪽에 상장된 회사가 셀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셀링크라는 회사 자체가 보통 이제 TNR 바이오펩을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회사인데 이게 스웨덴 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합니다. 여기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해보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TNR 바이오펩하고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성이 비슷한데 거기와 본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는 지금 한 6천억대잖아요. 이것도 좀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비슷한 어떤 피어그룹 자체가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저평가로 볼 수 있고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은 올해 내년까지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지금 공동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과가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이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존슨앤존슨의 이슈가 작년에는 백신 관련되는 부분으로 얀센의 어떤 백신이 존슨앤존슨하고 작년 2020년도 관련된 초기에 있어서 그 어떤 이슈로 올라왔다가 그 뒤로는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방향성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대단한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안 끼지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랫평 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만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지금보다도 뭐 10만원대에 이 흐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TNR 바이오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장기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뭐 그 부분의 어떤 바이러스 비즈니스 모델에 건접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비교 대상인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어떤 포션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고 10월달의 어떤 이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나오고 내부적인 어떤 임직원들이 물량대로 어떻게 좀 스탁옵션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좀 살피시면서 살펴보시고 또 기억해야 될 종목으로 좀 올려놓고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들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해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